어떻게 그러고 올 생각을 했네? 뭐라고? 전교생 보는 앞에서 쇼하는 것도 아니고 이런 식으로 관심받고 싶었어? 이수호가 옆에 있어주니까 뭐 없던 연기라도 생겼나 보네. 야 강수진! 너 진짜? 수아야. 강수진. 너 진짜 최악이다. 주경이한테 무릎 꿇고 빌어도 모자랄 판이 뭐라고? 너 말 다 했어? 내가 얘한테 왜 빌어야 하는데? 대주배 주경이 영상이랑 사진 퍼뜨리고 너잖아! 말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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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말려? 내가 말려? 내가 말려? 내가 말려? 내가 말려? 야 어디 가! 민주경, 네가 무너뜨렸다고 생각하지? 무너진 건 너야. 그래, 첨엔 나도 이해해 보려고 했어. 너 이수호 좋아해서 질투나서 홧김에 그런 건가? 그럼 적어도 지금 후회하고 있겠지. 주경이 학교도 안 나오고 그러니까 뒤늦게라도 미안해하고 있을 거야, 걱정하고 있을 거야 그렇게 생각했어. 그래서 네가 주경이한테 먼저 사과하기 기다렸다고. 근데 너 이런 애였어? 어. 이런 애였더라고 내가. 좋아해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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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내 맘이 그대를 향해 있는 걸요 I'm missing you Waiting for you 그댈 오늘도 기다려요